캔을 가져가서 사진 찍으러 그랬는데 캔을 안 가져왔네 전화기를 안 가져왔네 다 바꾸고 지금은 완벽하지 약간 타이트한 것 같은데 전기 자전하니까 타이트해두면 상관없지 그래서 공원에 갔다가 거기 고친데 갔다가 공원에 갔다가 한시 반? 한시 반? 한시만에 갔다가 지금 3시니까 한시간만 걸렸네 만원 받더라고 만원 내가 산걸 바꿔주는데 만원받더라고 앞에 브레이크 다 고치고 뒤에 튜브 타이어 다 고치고 완벽하지 한 3년은 더 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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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어쨌든 타이어는 끝났네 타이어 타이어 밟고 나면 그까진 걸어가면 엑스트라 튜브 있으니까 그까진 걸어가면 되는거고 그리고 투어 바꿔주면 진짜 만원받고 그니까 내 카드에 아직까지 35,000원을 쓰니깐 이번 연도까지는 내 자전거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지 아... 그 피아스거 때문에 그 돈 18,000원 쓰고 저거 저거 하나 얻어냈다 저거 플래슬라이트 플래슬라이트 펌프 살려고 했는데 펌프를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펌프 뭐 동사무줄 가면 펌프 있는데 벌을 사가지고 집에 나서고 또 강아지 목욕식이고 아... What a day What a day What a what a day What a day 지나가는 사람은 다 귀껍고 있어 다 귀껍고 있어 Crazy bro Crazy 뭐 2억 주겠지 안주면은 뭐 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음 아... 맞아요 날씨도 좋아진 pertama 그 크 그 뭐 鄙 으 그 자전거 하는 사람들 얼마나 볼까? 참찬리 하면서 좋아서 하겠지? 좋아서? 마음만 알아봐야지